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화요일 임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수가 떴죠. 그리고 청관은 현재 지금 관성이 가득 떴고요. 아직까지는 망종이 며칠 안 남았지만 병화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병화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아래의 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4월이니까 여름이고 편제가 될 것 같고요. 얘는 비견이고 얘는 인성이 되겠죠. 그것도 편인입니다. 음량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차례대로 걸럭지에다가 끊어지는 절지 그리고 편인이니까 살려주는 장생지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뽑아볼까요? 우선 사주와 별개로 저는 주역점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보는데요. 주역점으로는 태위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구사효가 나오더라고요. 태위택을 모여서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기는 긍정적인 긴데 지금 나의 위치가 사효에 해당이 된다면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지 혹은 진짜 내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를 성찰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임신일에 해당하는 운 자체는 회사에서 쪼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거냐 저거냐라고 계속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미루고 계셨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분들에게 일적인 변동수가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 지금 관성이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일단 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좀 다사다난 하세요. 사회의 충에다가 지금 보면은 사신합도 되고 일단 일적인 변동수는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 남자친구분들, 남편이 되겠죠. 아무래도 남편분들이 직장에서 변동운이 있을 것이다 혹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됐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분들과 강한 이별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이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별 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변경한다거나 일적인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만든다거나 뭔가 작고 자잘하게 일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관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어제 거 같은 경우에 일관의 무토, 기토를 놓쳤어요. 방송 촬영할 때만요. 그래서 오늘은 안 놓치도록 좀 조심해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일관 간목과 을목이죠. 간목 을목은 어떨까요? 아이고 글자가 좀 삐뚤어졌네요. 간목 을목 분들 중 간목 분들은 기존 일을 변경을 한다거나 해지를 한 후에 새로 할 수 있는 흐름이 들어오고요. 을목 분들은 준비 중인 일이나 매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거래 등이 뭔가 좀 실속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서 난처해질 수가 있는 그런 날들이 됩니다. 그리고 병화와 정화 하겠습니다. 병화 일관 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날이고요. 혹은 좀 동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화 일관 분들은 남자친구나 남편분들이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좀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오늘은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토랑 기토분들입니다. 무일관 분들은 부인, 아버지, 시어머니 지금 가족분들이네요. 모두 건강을 좀 챙겨주시고요. 기토 일관 분들은 오늘 돈을 좀 아꼈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일관들 하겠습니다. 네, 경금과 신금이 있죠. 경금 일관 분들은 작은 실수로 인해서 시비가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소문 때문에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본인이 아무리 잘 알고 잘하는 분야라 하더라도 실수가 따르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급이 있는 분들은 하극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랫직원이 덤빈다거나 아랫직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일관분들은 어떨까요? 회사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뭔가 손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관분들 하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의 같은 팀에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개수일관분들은 어떨까요? 동업자나 동료 직원분들의 일적인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오늘 일관까지 좀 제가 스피드하게 달려봤는데 짧았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게요. 전체적인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중간한 그런 운세가 나왔어요. 어쨌든 미루고 계신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개운법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슈들이 많으니 좀 긴장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냐가 큰 관건이겠죠.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마음적으로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임신일도 모두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